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권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다루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소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다뤄왔던 것 같고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더 이상 소통되지 않는 우리들 사이의 갈등,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가능하게 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하고 관객이나 대중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구려 인저 인간의 노랫말은 제가 90년대에 했었던 밴드의 노래 가사 중에서 따온 제목이고 제가 로봇을 가지고 작업을 한 지 생각해보니까 벌써 한 3년 됐더라고요. 3년 전에 로봇을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소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해 여름에 제주에서 예멘 난민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멘 난민들이 단체로 제주에 오게 되었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불러온 반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제 주위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주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들려주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해 겨울에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뭘 할까 하다가 로봇을 만들어보자. 좀 극단적인 이방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리고 그 로봇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런 그림을 생각했어요. 그 이방인이 손을 내밀 때 어떤 사람은 두렵기도 할 거예요. 낯선 존재가 손을 내밀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나한테 구걸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쥐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관객들은 낯선 존재가 손을 내밀 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런 거울 같은 이제 이방인을 만들어봐야지 하고서는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어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2, 3개월 사이에 12개의 로봇을 만든 거죠. 그 로봇들이 그 3년 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초기의 모습에서 그 모습 그대로인데 조금씩 조금씩 어떤 사연들이 쌓여가고 캐릭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들을 더 발전시켜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예를 들면 제자리에 가만 있었던 로봇들에게 어떤 또 바퀴를 달아주기도 하고 크레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뛰우기도 하고 얘네들이 퍼포어라고 한다면 퍼포어로서의 능력이 기술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공연을 해왔고 로봇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랄까? 기본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이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려나가는 것도 낯선 존재들,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존재들 그렇게 공연을 해왔고 로봇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랄까? 기본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이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려나가는 것도 낯선 존재들,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존재들 이런 건 이 것들을 보시기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존재를 완벽하게 한다면 퍼포어로서의 능력이 기술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공연을 해왔고 로봇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랄까? 기본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이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려나가는 것도 낯선 존재들,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존재들 그런 것들로 이야기들이 향해 나가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고 퍼포머로서의 능력이 기술적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공연을 해왔고 로봇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랄까? 기본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이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려나가는 것도 낯선 존재들,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존재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향해 나가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고 그런 로봇들의 움직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비추는 로봇이거든요 머리가 전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빛으로 다른 친구들을 비춰주고 얘네들에게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그림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실물로 보는 것보다 얘네들을 그림자로 볼 때 훨씬 더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게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로봇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작은 전시 공간, 아니면 무대에서 뒤엉켜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고 이번 작업에서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그룹전이었어요 사운드 전시였어요 그런데 작가가 10명이 넘는데 공간은 하나의 공간에서 소리를 다 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리적인 특성상 소리는 합쳐질 수밖에 없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특별한 기능을 넣어서 예를 들면 위치를 인식하는 헤드폰을 한 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든 헤드폰 같은 경우는 LPS라고 로컬 포지셔닝 시스템이 적용이 된 헤드폰이라서 그 X, Y, Z 좌표 값을 좁은 공간 안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10cm의 오차, 예를 들면 여기와 여기가 구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걸 들을 수 있는 그 헤드폰을 가지고 각종 전시에서 들려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LPS뿐만이 아니라 GPS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서 훨씬 더 높은 연산 능력을 가진 CPU로 추가하여서 그 헤드폰을 업그레이드 중이고 곧 그것을 가지고도 전시 공연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령극단의 심각한 밤을 보내리는 심각한 밤을 보내리 역시 제 예전에 라이브하던 노래에서 따온 그런 제목입니다 GPS와 LPS가 동시에 가능한 헤드폰을 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는 전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다니면서 헤드폰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고 그런 헤드폰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 헤드폰을 쓰고 자연 속을 걸으면서 또 오래된 고텍을 걸으면서 준비된 소리들을 들려주는데 AI로 생성된 텍스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자연 속에서 AI가 생성한 텍스트들을 배우의 목소리로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 숲길에는 아마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 도깨비불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는 로봇들이 등장을 해서 관객은 그것이 유령인지 그것이 자연인지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혹시 로봇의 목소리인가? 라고까지 이제 생각이 미칠 때쯤에 이제 로봇들이 실제로 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의 그림자 혹은 그들의 퍼포먼스 그들의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작년부터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AI를 좀 AI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기술을 다룰 줄 알고 그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어디까지 인지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보면서 저 자신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AI가 예술이라는 걸 재정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AI가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AI를 활용한, 이용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의 작업은 뭘까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정진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 아니면 사색의 시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선택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많은ill과다 어떻게 배 fuss할 것 같아요 사람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 사람의 선택! 사람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은? 감사합니다.